안녕하세요. 노릇노릇 잘 익은 놈으로 만 원을 주면 주세요. 예, 예. 큰 미소. 아, 저거 호대기 저거 진짜. 스타일 구겨지긴. 주무세요. 아유, 지금 계신데 벌써 자. 들어와. 부탁드릴게요. 좀 있어서요. 부탁? 무슨, 무슨 부탁? 일단, 이거부터. 이야, 냄새 좋다. 이게 노릇노릇 잘 익었더라구요. 그리고 달고. 아유, 잘 익었다잉. 이거 하나 지져보세요. 야, 이거. 맛있지요? 음. 고향의 맛. 근데,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내 몸부터 먹이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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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번에 보낸 편지인데. 주최측에 구성그룹에서는 누가 누가 참석을 하냐고 메일을 보내고 싶은디. 어휴, 지가 영화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네요. 음, 그러니까 이걸, 영화랑 메일 보내달라 이거야? 어려울까요? 아유, 너무 아닙니다. 난 먹어라 곱아 ㅜㅜ 봤을 땐 . 년이 또 이제